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주요 글로벌 제조사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중국의 화웨이도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손을 잡고 올해 11월 폴더블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삼성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의 몇 가지 코멘트에 의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0일 뉴욕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9 출시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중국 업체들을 비롯해 경쟁사들이 우리를 넘어서겠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첨단 기술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등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폴더블폰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아껴왔었던 것, 말을 좀 아껴왔었는데 문제되는 부분의 마지막 능선을 넘고 있다. 그래서 반짝하는 제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제품을 곧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게 부각이 됐는데 폴더블폰에서 세계 최초라는 것을 굳이 뺏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하웨이가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1위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올해 11월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원래 기존의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내년 1월 CES에서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 가운데 이제 앞으로 11월보다 더 빨리 출시를 하려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트9이 출시되고 바로 이제 별개의 제품으로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갤럭시 노트9과 달리 아마도 아이폰X처럼 별도의 첫 모델을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고 추가로 내년 초에 갤럭시 S10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와 다르게 5G도 첫 스마트폰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통 3사와 협의를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갤럭시 S10과는 또 별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폴더블폰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IT 부품주들이 랠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IT 부품주들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체제로 넘어가기까지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가 많이 싼 IT 부품주도 많고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모멘텀을 받지 못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폴더블폰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게 된다면 IT 부품주들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항상 언급되는 종목은 코오롱 인더와 SKC 코오롱 PI였습니다. 그래서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약 한 달 전 뉴스에서 삼성 폴더블폰에 들어갈 핵심 소재를 국내 기업이 아닌 일본의 기업이 납품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코오롱 인더와 SKC 코오롱 PI가 급락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오롱 인더 쪽에서는 폴더블폰 핵심 소재 공급에 문제가 없고 삼성 쪽에도 테스트 제품을 제공해서 품질 인증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일정만 확실하게 된다면 생산에는 차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외에 다른 부품주들은 기존의 OLED 관련주들이 폴더블로 가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아직 주각을 보이는 종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폴더블하면 지금까지 SKC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첫 폴더블폰 출시 선언 언급이 있었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갔습니다.